건나라는 진짜 1티어지 완전 1티어 와이프 자야,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해? 누가 1티어야? 어? 누가 1티어야? 앉았어? 와 야동 갔어? 아니요 뭐였어? 여러분 저 인사 한번 해주세요 저 와이프인데 안녕하세요 여기 카메라 보고 인사 한번 해줘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웃는 거 뭐가 대척하야 시청자들이랑 지금 소통하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1티어 제드 제드가 제일 좋지 않나요? 1티어는? 수상한데? 그 롤로 따지면은 제가 그리고 요즘에 정글 키위를 많이 하는데 정글에서 그 1티어가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여러분 진짜로 그래서 르브로우 포니네 저던 0티어고 왜 이렇게 땅을 흘려? 더워가지고 빌라스에 1티어져 빌라스에 1티어져